자기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모두 시청했습니다. 자기부담금 환급,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자차 보험 처리했을 때 모두 시청했습니다.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만일 보험사끼리 합의했거나 분심 통해서 과실비가 나온 경우는 자기부담금 환급이 안 되는 건가요? 좋은 질문, 좋은 질문. 보험사끼리 8대2, 7대3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내가 100%가 아니라 내 건 거의 남아 있는 거예요. 반드시 소중했을 때만이 아니라 분심위에서 7대3, 6대4 그러면 우리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가 낸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만 받아오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잘못이죠. 분심위에서 그렇게 해서 틀려요. 그래서 분심위 결정은 우선 과실비율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분심위는 법원처럼 안 할걸요? 이건 진짜 제가 이제는 한 30, 40분 이상 얘기했죠? 여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. 저도 얼마 전에요. 얼마 전 사고로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사는 소송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. 그들도. 변호사님 영상은 알고 있더군요. 허허... 그들도. 아이고. 모든 보험사가 똑같으니까 여기 보험사 이름 나왔을 때 괜찮아요. 그렇죠?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아요. 지금 그래서 문제가 그건 소송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다? 소송하지 않고 분심위에서 끝났을 때는 못 받나? 또 보험사들이 합의했을 때는 못 받나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소송했을 때 당연히 줘야 되고 분심위에서 끝났을 때도 당연히 줘야 되고 과실 합의했을 때도 당연히 줘야 되고 즉,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, 다 아셨죠? 결론적으로 자차보험 처리시 내가 낸 자부담금은 자차보험 단독사고이면 못 받지 않아서 상대가 없으니까요. 상대가 있더라도 내가 100%일 때는 못 받아요. 그러나 쌍방과실 때는 다 받거나 내과실이 클 때 내과실이 90% 되면 그러면 상대방 책임배우에 대한 금액만큼 예컨대 내가 90%고 그리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다. 수리비가 100만 원. 내가 90%. 그럼 상대는 얼마큼 책임져요? 상대는 10만 원만 책임지잖아요. 이만큼만, 그만큼 받을 수 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응용합습, 응용합습. 아까 어떤 글이 있었냐면 오리국 님께서 수리비 200만 원이면 내 잘못이, 내 과실이 20%더라도 20만 원 받는 거죠. 매우 좋은 질문. 제가 지금 계산한 거 다 이해하시겠죠, 이거요? 보겠습니다. 수리비가 200만 원이에요. 자부담금 20만 원. 그리고 20은 언제나 들어있어요. Who's so with love? 그리고 이거는 이거 동그라미는 내 거예요. 내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거 보험사 가져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, 7, 2, 14가 되는 거예요. 이거 두 개 합치면 2, 50이 되는 거예요. 이거 두 개 합치면 2, 3, 6이 되는 거예요. 이거 두 개 합치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다 이해 되시죠? 자기부담금이 정액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. 퍼센트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. 퍼센트가 돼 있으면 여기다 퍼센트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아까 수리비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가 90%면 20만 원 내가 받는 게 맞죠? 맞습니다. 내 잘못이 100%면 봐도 올 게 없잖아요. 그게 없는 거예요, 없어요. 그리고 내 잘못이 100%일 때 우리 보험사는 여기다 내 잘못이 100%면 어떻게 되나요? 여기에서 5번 상대가 0, 나 100이면 상대는 200만 원 곱하기 0은 0-20? 여기는 줄 받을 게 없죠. 이게 0이에요, 0.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까지 우리 보험사가 그래도 이만큼씩이라도 국물이 있었어요, 국물이. 그런데 내가 100% 잘못했으면 우리 보험사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국물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, 그렇죠? 혼자 꼬라박지 않고 그래도 상대방도 잘못이 있게끔 사고나 주셔서 고맙습니다.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,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? 지금까지는 이걸 다 꿀떡했잖아요. 우리 보험사가 이만큼을 이만큼씩 꿀떡했었잖아요. 이만큼씩 이만큼씩 상대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는 다 줘요, 일반적으로. 관행이에요, 그게. 그리고 너희가 다 꿀떡해서 먹든가 또 그렇게 네가 꿀떡하든가 아니면 너희 계약자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줘. 우리는 안 갖고 있을게. 우리 잘못한 것만큼 다 줬어. 그러니까 보험사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줬어요, 이라는 거예요. 다 줬는데 왜 나 달라고, 나 앞으로 달라고 그래. 저기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,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보험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왜 선생님은 왜 달라고 그러세요? 이상한 사람이네. 이상하지 않아요. 다른 사람은 달라서 다른 사람이 없는데. 상법 682조.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-46211. 이거예요, 이거예요.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해결돼요. 이 두 가지.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. 그냥 죽여줘요, 그냥. 엄청 말아요. 덤빈다고요, 보험사가? 버틴다고요? 한 변호사가 소송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. 그러면 한 변호사 소송하면 수입료 30만 원. 그만큼 보험사 또 내놔야 돼요. 좋게 말할 때 내놓지. 20만 원 내놓으면 되는데 왜 50만 원 내놓으려고 그래요? 보험사들 눈물 나게 해 주세요. 1년에 100만 건이면 2천억이에요. 2천억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했다? 그럼 건당 30만 원씩이에요. 그러면 그게 얼만데요? 3천억 더 내야 돼요. 돈 많으니까 내라고 그러세요. 어차피 보험사들은 결국 보험사들은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보험사들은 성과급 좀 덜 받으면 돼요. 바보 같은 몇 명 때문에요. 그런데 이걸 안 주려고 한 변호사하고 소송하라고요? 제발 그러지 마세요, 보험사들. 3년 지나기 전 건은 다 내놓으세요. 3년.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. 다 내놓으세요.